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다들 새해 복원 많이 받으셨나요? 그래도 명색이 새해인데 새해 일주행사 하나 보고 가시죠 인트로! 너무 춥다 어떻게 새해로 보고 좋은 기운은 조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곳은 광안리였고 그 앞에 보이는 다리는 광안대교에요 아 이번엔 조금 자리를 잘못 잡아서 아쉬웠는데 다음에 또 광안리에 가서 일초를 찍을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멋지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성비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카메라를 들고 야외 촬영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꿀템인데요 바로 요놈입니다 바로 카메라 퀵 릴리스 버클 클립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게 명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버클에 카메라가 퀵 릴리스되는 클립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캡처 프로라는 제품의 짭입니다 요런 컨셉의 제품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조라는 스트릿 포토그래퍼의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이 영상에 보면 백팩에 달려있는 게 바로 캡처 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요거는 짭이고요 야외 촬영을 나가보신 분들은 엄청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물론 촬영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손에 파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이동하거나 촬영을 했다가 잠깐 멈췄다 촬영을 했다가 잠깐 멈췄다 이런 걸 반복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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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워요 특히 여행에 가서 이동수단을 타야 되는데 양손을 다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카메라에 스트랩을 이용해서 목에 걸고 다니긴 하는데 카메라가 한 1kg 정도 되거든요 렌즈하고 바디하고 기타 등등을 합치면 그런 걸 목에다가 잠깐 정도는 걸 수가 있겠지만 장시간 걸었다간 정말 목 디스크가 올 것처럼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카메라를 두 대를 사용한다 뭐 저처럼 고프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루미스 G85 이 두 대의 카메라를 모두 운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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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운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바로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퀵 릴리즈입니다 이 제품만 있으면 카메라를 백팩 또는 벨트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부착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퀵 릴리즈이고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위쪽 마운트가 빠지고 이제 이거를 가방에다 장착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 나사를 좀 풀어주면 이렇게 위아래가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주면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위로 한쪽 부분이 이렇게 쏙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 설치해줄 가방에다가 이렇게 가방에 보면 보통 이런 끈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사를 꽉 조아서 버클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루미스 G85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서브용 카메라를 가장 차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주시고 이 버클에다가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가방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막 다니다가 만약에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거 퀵 릴리스 버튼 여기는 퀵 릴리스 버튼을 눌러주고 위로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원터치예요 그리고 다시 앉을 때는 꼽아주고 방금 보신 것처럼 약간 뻑뻑함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만듦새가 약간 허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싼 가격 싼 가격으로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만여행에서 처음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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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고 개꿀템으로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정품 캡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초보자들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쩌리에게는 알리가 있죠 캡처 프로라는 제품의 컨셉을 보고 이와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리에서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발견한 것이 이 퀵 릴리스 제품입니다 역시 알리에는 찾아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가격은 약 12달러에 줬고요 물론 배송은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시켜놓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오는 게 알리입니다 물론 싼 만큼 만듦새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운트를 할 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쏙 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부드럽진 않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뻑뻑한 느낌? 제법 잘 들어가네? 근데 이것 또한 조금 요령이 있어서 조금 사용하다 보면 요령 포인트를 찾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꼽꼽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가형 제품이라 제작할 당시의 공차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이 아예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허접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냥 쓸만해요 그리고 스펙상 이 제품이 20kg까지 캐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살 한 포대 정도 달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저희 카메라들이 렌즈랑 바디랑 이것저것 합해서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2kg 이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2kg 정도의 미러리스트 카메라를 견디기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질 자체를 찾아보기 위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따로 나와있지 않고 그냥 메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요 클립 부분은 금속 재질이고 요 밑에 카메라 마운트 또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카메라의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진 촬영 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 지금 사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에서는 배송이 약 한 달 정도가 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슬슬 날씨가 따뜻해질 거니까 그때 출산을 나가실 때 유용하게 써먹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스튼도에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며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니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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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